마침로 아는 속같은 눈렀다 도와 나 왜 그대는 지애지만 다 되었다 내가 피스에 고와 있을 때가 없다 내 눈 뒤에 코스들이 있고 사내고 다녔 비추렀다 내 줄 알아라 쥐고도 나와라 다 와인 어비자 또다니에 또다니에 다는 생업 포락 길대도 사치 갈팔자 I feel alright 눈뜬으면서 해야지 이러면 대답 날 해가지고 News to the magazines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 빨리 잘나가 돼 하루 빨리 잘나가 돼 하루 빨리 잘나가 돼 더러운 꼴라보라네 다 옳지 그래 옳지 매일 머리머리 매일 머리머리 저 옳지 그래 옳지 매일 머리머리 MONEY 수두근만 넌 내게 속삭이고 아주 가끔 서로 속삭이고 넌 내게 넌 좋아 좋아 여가 좀 더 길어야 되네 넌 가끔 넌 가끔 여자친구 같애 넌 가끔 여자친구 같애 열을 늘리고 자친을 땡겨버려 You got a few minutes? There's something I gotta tell you 넌 가끔 여자친구 같애 또 때로 마치 우리 엄마 같아 달콤한 말은 넌 내게 속삭이고 아주 가끔은 서로 속삭이고 넌 내게 너무나 소중해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줄래 Hell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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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가끔의 여자친구 같애 때때때론 우리가 열이고 다른 바 없다고 생각해 난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근데 요즘 왜 이리 널 보면 부끄러운 잘 모르겠어 난 감이 안 오니까 여태 다니며 익숙한 음색만 따보니까 너희가 그거를 조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봐 일단 화홍부터 치우기 맨 마지막에만 아까 찍던 거 있지 이거 B 파트지? B 파트? 응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바뀌면 다 치우고 좋긴 한데 패턴을 조금 바꿔서 쳐볼까? 네 자 어쩔 수 없이 내게만 빠진 걸 나는 어쩔 수 없이 Baby I'm burning love Everybody don't know what to do Everybody don't know what to do 내게만 보여줘 Everybody don't know what to do 나 이런 느낌을 힙합 느낌으로 할 건데 나 이런 느낌을 힙합 느낌으로 할 건데 나 이런 느낌을 힙합 느낌으로 할 건데 Baby cause I don't know what to do Cause I don't know what to do 옆자를 비워줘 Baby cause I don't know what to do 그러면 뭐야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너 혼자 모지 맘 같은 이 모든 게 축복일까 아직도 때도 없이 머릿속에 너의 모습만 꿈만 같아 난 이 모든 게 축복일걸 눈부시게 널 비추는 햇살 땡큐 내가 더 많이 사랑했다면 속삭여 전혀 중요치 않아 남들의 시선 우린 우리 그 자체로 완벽해 모든 게 아름다운 게 그대로 꺼지지 않는 햇빛처럼 또 저런스러운 내 곁에 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남가지 않을 거야 You are beautiful You are beautiful You are beautiful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비 1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짐었어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넓제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비트비 1호 선배님께서 와주셔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원래 제가 비트비 2호 선배님들 팬이었거든요 진짜 감격스러웠어요 누나예요 이제 저리 누나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헬로 난 어디서든 헬로 주인공이지 넌 꿈쩍 나 넌 바라봐 넌 꿈쩍 나 넌 바라봐 좋아요 좋아요 완전 좋다 좋아요 좋다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시원했어요 넌 just follow my rule 여긴 내 왕국 까끌까끌 까끌까끌 하하하하 너무너무 귀여운 느낌 조금만 더 swag을 넣은 깜찍함으로 가볼게요 여긴 내 왕국 까끌까끌 하하하하 귀여워 하하하하 까끌까끌 네 사진이 이해보자 네 감사드려요 모두 다시 나를 보면 모두 얼어버리지 날 원하니 갖고 싶니 원하는 걸 다 말해 원하는 걸 다 말해 하하하하 이 곡에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로 생각하세요 하윤씨가 제일 저는 이미지적으로는 잘 맞지 않을까 하윤씨가 제일 오 잘하네 좋은데? 느낌 되게 잘했다 생각되었으면 좋겠어요 еще 산 끄國 경기 는 이번 적은 dr 있 무조 그 남대 강화 실 그러다 다쳐 다쳐 난 좀 지나쳐 점수로 따지면 난 10점 만점 반점 반점 매력의 강점 정신 차리기 전에 한 발 더 장점 Hello 난 어디서든 Hello 주인공이지 함부로 정해대지마 그 남잔 내 남자니까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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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적 흐른다 쉰 날 원하니 핫도신이 원하는 걸 다 말해 하트 기가 됐다 하트 하트 덤던던던던던던던 Just follow my rule 여기 내 왕쭤п개 ITD 큐브 콘서트에서 남위밋의 프로듀싱을 맡게 된 B2B의 정일훈입니다 처음에 3명이 등장해 돼있어요 가서 어떻게 많이 모자라면은 남양아 남양아 그 해석 럭콘이 여기서 호흡으로만 부르면 앗셋만 섹시하고 서정적인 가사가 포인트죠 포인트인데 힙합 비트로 되게 러프하고 조금 거칠게 표현을 했다라는 점에서 케미스트리에서 나오는 카리스마를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, 너로 자라 잠시 돌이 될 수 없잖아 mermaid, she's a mermaid 궁금하게 난 왜 자꾸 웃는데 You look like a goddess 우리 이 모습이 like a mermaid, a mermaid, a mermaid 멍찹하네 하나 던지는 느낌 시선이 단딩 위에 대답 없는 스피커 맨밀한 숨소리 날려 음악이 필요한 시기 몰랐지, 나의 톤이 이렇게 쓰지 내려보낸 네 눈에 빛은 내 각본 끌어 눈을 감고 너의 박자에 맞춰 춤을 춰 점점 더 끈적이야 이제 우리 사인 빈샘이 없어 나에게서 너 뺏어오어 내가 미쳤지, 가시기 싫어 어찌 모든 걸 내게 줬어 난 김 없이, 승김 없이 위태렷 드럼을 이제 찍을 거예요 드럼을 이제 찍기 시작할 건데 킥을 불러왔죠 이런 식으로 뭔가 뭔가 게임 같죠 여러분 이제 비트의 그런 전반적인 리듬 자체는 정해졌어요 둘, 셋, 넷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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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네 네 자, 이게 바로 건반의 미리 정보인데 제가 친 건반이 디지털 신호로 표시가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자,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춰주고 세, 넷 세, 넷 Size المég 찌 세 less 세, ж 세, 이리 세 세 if 뭔가 추가를 했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